21년 4월 학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이론에 대한 건데 낙인, 머튼의 아노미, 차교론 이거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A와 구분되는 B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의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거는 차교론도 그렇고 뭐도 그래요. 낙인이론도 그렇죠. 2차적 일탈 과정에 주목한다. 어? 이거는 낙인이론만 해당합니다. 어? 그러면은? 근데 낙인이론에서 점수를 먹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뭡니까? 낙인이론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럼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낙인이 되는 거야. 낙인. 근데 1번도 낙인이론이 맞잖아. 낙인이론에 해당하잖아. 근데 점수를 못 먹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차교론과 구분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차교론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차교론, B는 낙인. 이렇게 되는 거죠. 퀴즈형 문제. 여러분 짜증나죠? 이런 문제 보면 그냥 평이하게 내지. 지금 복잡하게.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퀴즈 형태로 냅니까? 변별력 때문에 그런 거죠. 뭐예요. 결국에는. 낙인과 구분되는 C의 특징은 이게 머튼의 아노미죠. 머튼의 아노미.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탈이 차별적 제재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차별적 제재에서 일탈이 비롯된다고 보는 건 뭡니까? 낙인이론이죠. 낙인이론. 머튼의 아노미의 특징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0점이 됩니다. 가에는 이제 낙인과 구분되는 머튼의 아노미의 특징을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면 기역은 1이다 그랬는데 0이죠 0. 그래서 X 자 A는 정상적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이거는 차교론이 그래요. 차교론. 어? 근데 뭐야? A 차교론이죠? 정답 바로 나왔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B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건 뭐야? 이건 머튼의 아노미죠? 머튼. 4번 C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가에는 일탈이 일탈자의 교류를 통한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차교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근데 이제 가에 들어가는 건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이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답을 다시 확인해 드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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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